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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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에게 공지를, 공지 아닌 경고를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게 퍼지기 힘들겠지만 여러분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특히 방송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원옥은 제 유튜브에 나왔던 그분들의 후임 시끼가 방송을 조금씩 시작해보려고 이것저것 만지고 있고 최근에 방송을 한두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 누군가 방송을 하는데 트위치 퀸 말이옵니다 자기를 저기 대기업 우주하마님으로 지칭한 사람이 접근을 해서 핫골을 키워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디코방에 초대를 하는데 그 디코방에는 각종 배그 스트리머들이 다 있어요 율루트, 눈쟁이, 더해, 김블루, 대기업 게임 스트리머들이 목록증이 있고 이분들하고 게임을 할 건데 이번 토요일날 내가 너를 키워주겠다 게임을 하겠다 그래서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돈 60만원이 없다고 원호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자기 지금 방송장비 사고 돈이 지금 통장에 3만원 있다니까 문상을 사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 보내주시더니 계속 헛소리를 합니다 그 목록에 있던 사람들 중에 제가 아는 분들이 많죠 눈쟁이님이 방송을 안하고 계시길래 전화를 걸어가지고 좀 물어봤어요 우자마님이 뭐해서 학고 키워주기 프로젝트를 한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런 적 없고 자기도 그런 신고가 몇 번 들렸다네 이게 스트리머들도 욕되게 하고 학고 스트리머분들을 더 힘들게 하고 정말 쓰레기 같은 새끼들입니다 어쨌든 개쓰레기 새끼들이 유명 스트리머들을 사칭하며 자기 프로젝트에 오면은 어 자신의 뭐 학고분들의 방송을 키워준다고 접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친밀토를 올린 다음에 돈을 빌려줄 그런 대화 내용을 유도를 합니다 여기 돈을 빌려주시면 안 돼요 여기 디크로 초대하고 막 그러는데 다 사기꾼 새끼들이에요 그 다 하나같이 그 돈 뜯어먹으면 하는 새끼들이니까 그 속지 마세요 그 병신들이에요 그 새끼들 각종 유명 스트리머들 다 있는데 그 다 그 사칭이에요 그 병신들한테 속지 마세요 그 새끼들 다 병신 새끼들이에요 다 병신이에요